기장불교연합회가 지역경찰과 주민을 위한 차문화대학을 열었습니다. 기장불교연합회는 29일 기장경찰서 대강당에서 경찰 직원과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일선 경찰의 심리적 안정과 인성 함양을 돕고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이 될 차문화대학 개강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 여여선원선원장 정여수님의 다선 일여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기장경찰서 차문화대학 학장 정호수님, 부학장 보혜수님 인삿말, 정남권 기장경찰서 서장 축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장경찰서 차문화대학은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고급반 6개월 과정에 이어 대학 과정을 수료하게 되며 매주 화요일 기장경찰서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